이번 초콜릿이요. 초콜릿을 만들어봤어요. 아 진짜요? 이렇게 해서 막 초콜릿 다 시즌에 파는 걸 녹여서 초콜렛티요? 네. 우와. 초콜렛티. 초콜렛티. 빠졌는데? 아 이게 이거 같은 묻었어요. 근데 왜 이것만 그러지? 딴 거는 아니잖아요. 일렁이 집에 가자. 5, 6, 7, 8!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. Sch realidade . Can you feel the rush Can you feel the rush Bur Jose G+. 결정한